이렇게 막 달려와서 웨이브 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 아 이거 춤이 너무 어려워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 연습 많이 했지 아니 멋있긴 하네 바로 손도 낳고 안 간다 우리의 모든 분들 사람들이 되게 착착 잘 맞더라고 손도 온다 뭐야 이게 일단은 그게 함성이 있다는 게 너무 익숙지가 않다 이게 마지막 함성이었어요 그렇네 남진이야 미 앤 진 진 어어 오우 웨이브 매트리스 오케이 별개를 다했네 진짜 이거 날아간다 난 가성비가 좋았어 야 진짜 힘들었어 진짜 그냥 토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남준이 안 했었지 아, 맞다. 아니, 근데... 우와, 그때 올라와서 그냥 힘든 척. 아,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, 맞아. 아, 이럴. 냈다. 형, 근데 저 이거 집에 와서 혼자 컨트롤 봤거든요. 와, 진짜, 진짜 맛있었어요.